여러분 안녕하세요. 역사권 2030 청년주택의 모든 것 제 2탄으로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요. 저희가 2030 청년주택은 과연 무엇이고 또 어디 어디에 위치할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쫙 설명을 드렸어요. 이번 시간에는요. 여러분이 정말 궁금해할 것들을 가지고 왔는데 어떤 거냐면은 모집 관련에 대한 정보를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것 모두모두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모집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사항이 이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올해 첫 입주자 모집을 시작하는 역사권 2030 청년주택. 과연 언제 어느 지역에 신청할 수 있을까요? 이게 궁금하셨죠? 이게 궁금하셨죠?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올해에는요. 7월 강변역을 시작으로 충정로역, 장안평역, 합정역, 화곡역 등에서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입니다. 총 권리 보수는 약 874호로 공공임대가 110호 그리고 민간임대가 764호 공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는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입주자 모집 공고는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 그리고 서울주택도시공사 SNS와 역세권 2030 청년주택 페이스북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안내를 쫙 해드릴 테니까 꼭 확인하시고요. 정보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해당 채널을 열심히 구독하시면 되겠습니다. 역세권 2030 청년주택 신청요건은 어떻게 드나요? 네, 신청요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이렇게 계층이 나누는데요. 공통적인 사항이 있어요. 나이입니다. 연령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무주택일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참고로 역세권 2030 청년주택은 모집 시에 두 가지 유형으로 신청이 가능한데요. 첫 번째는 공공임대주택, 두 번째는 공공지원, 민간임대 이렇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집니다. 모집 공고에서 이 중에 하나, 한 가지를 선택하셔서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당첨에 유리한 우선순위도 있나요? 세부적인 기준에 대해서는 추후 입주자 공고문을 확인하는 게 더욱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요. 바로 이 점인데요. 해당 자치구 거주기간이나 근무지 가산점은 별도로 없다는 것입니다. 행복주택 신청자들도 역세권 2030 청년주택에 신청할 수가 있나요? 그럼요.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행복주택 신청자분들도 역세권 2030 청년주택에 또 신청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두 집에서 못 살잖아요. 다만 당첨되었을 시에 중복계약 및 입주는 불가하다는 점, 이 점 꼭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신청요건에 차량 미소유가 있던데 정확히 뭘 의미하는 건가요? 네. 역세권 2030 청년주택은 신청자 및 세대원 전원이 차량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차량이 없어야 돼요. 운전면허 소지 여부와는 상관없이요. 차량만 가지고 있지 않으면 신청이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요. 타인 명의 차량이나 임차 차량으로 인해서 건물 내에 주차 가능할까요? 가능할까요? 안 돼요. 절대로 불가하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 외에도 많은 질문들을 주셨는데 몇 가지만 한번 추려봤습니다. 소득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신혼부부는 두 명 다 나이 조건을 충족해야 되는지 등의 질문이 있었는데 먼저 소득기준입니다. 주택 유형과 계층별로 소득순위가 다르기 때문에 향후 모집 공고문에서 확인하시는 게 더 정확할 것 같고요. 신혼부부 나이 조건은 청년주택을 신청하는 대표자 한 명만 입주 자격 연령에 해당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네. 지금까지 다양한 질문들을 한번 풀어봤습니다. 모집 관련 질문을 한번 풀어봤는데 어떻게 도움이 좀 되셨어요?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들의 행복한 주거생활을 이루는데 많은 도움이 되기를 저도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역세권 2030 청년주택의 모든 건 마지막 편이에요. 음, 정말 중요한 사항이죠. 계약과 실제 거주에 관련된 궁금한 사항들을 제가 모아 모아 모아서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영상 종료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는 거 잊지 않으셨죠? 그래야 제가 열심히 힘내서 다시 찾아올 거예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